저희 민주당과 박지원은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재팔에 대해서 왈부알부하지만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판국에 그것을 왈부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고등원장 말씀해 보세요. 곧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있는 법원장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만악의 군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딱 두 가지를 잘한 것 외에는 다 잘못했어요. 광주 고등원장.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자, 곤란하니까 제가 잠원 잡아봤게요.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거. 잘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는 금년에 8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82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아니에요. 영부인을 그따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이 가는 겁니다. 자, 사법부에서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열거했지만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거. 제가 차치피트에 물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가지고 검사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여튼 내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부장한테 얘기한대요. 불기소 처분한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대전고등원장님. 재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사건화가 되고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발사건이에요. 고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사건은 재정신청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맨 못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보세요. 김대남 보세요. 이체양명주 아시죠? 이태원,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장. 여기에 김명관이 포함됩니다. 김대남, 명태균, 반저 비리. 8개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특검도 공수처도 검찰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이게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독대해서 특검하자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법원은 잘 아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실망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충북 간첩사건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걸 질문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국정원장 때 진보 정권은 간첩 안 잡는다. 제가 두 건을 잡아서 구속기소했어요. 윤석열 정권은 간첩 하나도 못 잡아요. 민노총 현장 검증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이 할 말을 해야지 저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특히 충북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장으로서 구속기소시켰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의 의혹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늦어졌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판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등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법상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신청권이나 이런 것은 보장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되거나 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목적이 명백할 때에는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교회의원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지향해서 그날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도는 재판의 신속성도는 한소가 버리는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죠.